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폴리스 영양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어떤 회사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고를 것인지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이 제품 제 3세대 프로폴리스인 레드 프로폴리스가 100% 함유된 미국 글로벌 브랜드 아우라토스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레드 프로폴리스는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에요 레드 프로폴리스는 3세대 프로폴리스로 기존의 1세대 브라운 프로폴리스 그리고 2세대 그린 프로폴리스에 이어서 세대가 진화할수록 높은 양이 페놀화 물과 플라보노이드가 들어갔습니다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물질인데요 3세대 레드 프로폴리스에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활성도가 뛰어나고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드 프로폴리스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프로폴리스 중에서 유일하게 프로모노네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프로모노네틴은 항암치료제와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를 발휘한 성분으로 그만큼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플라보노이드 하루 최대 섭취량인 17mg을 꽉 채워서 최고 수준이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해외 직구 치고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배송이 왔고요 그렇다면 레드 프로폴리스가 몸에 좋은 것은 알겠는데 많은 제품들 중에서 왜 이 아우라토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브라질산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북동부에는 천혜의 맹그로브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청정지역에 로즈우드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에서 벌들이 채취한 붉은 진액 0.1%로만 얻을 수 있어서 효능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프리미엄 프로폴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에는 부원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레드 프로폴리스로만 100%를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많은 영양제를 먹고 있고 영양 과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제품은 영양제 과잉도 막을 겸 레드 프로폴리스로만 100% 채웠습니다 세 번째 식물성 캡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캡슐을 보시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서 이렇게 속까지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투명한 식물성 배지 캡슐을 사용하고 있어서 속이 부담스럽지 않고 안전하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할 수 있는 FDA 그리고 GMP 승인이 되어 있어서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아우라토스 제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제품 추천드리면서 이번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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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